영역이 어떻게 되세요? 7년? 여기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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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달 반이거든요, 잘못하면 지금. 자기야, 못하면 본전이야. 못하면 개많신이지. 본전이야. 한 달 반 정도면 죽으러 갔어. 38만. 39만. 성공 파이팅! 긴장기 화이팅! 일반 반팔 한쪽 벗기 시작합니다. 잘 떨린다. 맞나? 이어서요? 등이 저렇게 없나요? 이야, 진짜. 진짜 하철발대로 속옷이 꺼는 느낌인가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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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빠, 아빠, 좋아. 아빠 귀여워. 아빠 귀여워. 좋아, 좋아, 좋아. 끝. 거기서 뜨려면 그냥 바로 와. 오, 오셨어요. 1등 기스님. 어때요? 좋아, 좋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동정성을 위해서 저는 심사를 빠졌어요. 명심하세요. 떨려도 동작 정확하게 힘 있게. 그 다음 시선 위치 말고. 시선. 오케이? 둘이 항상 커뮤니케이션. 웃어, 웃음 위치야. 내가 백넘버 진짜 제자들은 한 번도 달아준 적 없는데 처음 달아준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진짜요? 나 심사 안 보니까 너무 풍요하게 얘기했어. 원래는 인사도 못해요. 아, 그렇지. 공정해야 된다. 파이팅. 떨지 마, 떨지 마. 연습은 짧게. 너무 멋있다. 우와. 손 언니랑 당황이 오셨구나. 파이팅. 처형 한 번 나갈까? 처형. 다 믿지. 다 믿지. 다 믿지. 묻어, 묻어. 의상은 1등이야. 의상은 1잔. 우리 쌍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자기가 진짜 나 처음 만났을 때 꼬실대 같이 있잖아. 내가 안 뺏은 데니까 자꾸 꼬실대. 그럼 나를 딴 남자라고 생각해. 딴 남자라고 생각하고 꼬셔봐.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아, 송석구? 아, 요즘? 송석구 씨. 송석구라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라고. 야, 봐봐. 그렇지. 표정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송석구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어차피 대회가 앞이기 때문에 보라도. 이제 치면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럼. 정말 많이 오셨다, 어떡해. 아니, 그런데 전국에서 나오겠지. 우리 세 팀인가 보네, 이렇게. 잘 부탁드려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7년. 여기는. 10년. 10년, 10년. 저희 한 달 반이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되게 여유 있어. 나가면 떨려. 아, 나가면 떨려요. 자기야, 못하면 본전이야. 못하면 개막신이지. 본전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요. 잘해야 된다. 나랑 마인드가 틀리구나.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런데 막상 시작되면 우리 홍성은 씨가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요. 80여 명이나 참가했어. 와, 진짜 큰 대회다. 1회 이마컴 전국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 라핀. 오, 우리 선생님들이 했잖아요. 와, 역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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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터치. 와, 터치. 와! 절도 있는. 너무 잘한가 봐. 와우. 프로는 역시 프로네요. 프로의 부대는 좀 다르네요, 다른 기능이. 너무 프로야. 자, 이제 1반 봅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야, 비주얼은 프로야. 와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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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번, 1번, 2번. 10번. 괜찮아, 4번. 와우. 38만. 네? 39만. 아, 긴장했어. 어떡해.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자, 좋아. 시선, 시선, 시선. 맨탈 잡아! 긴장해, 파이팅! 긴장해, 파이팅! 벌써 3개월이 지나다니... 스텝 앤 스텝! 스텝 앤 스텝! 스텝! 저희 대회 한 번 나가보실래요? 대회 한 번 나가보실래요? 예? 한발! 좀יע..? 파이팅! 긴 분을 붙여, 붙여! 턴, 곰! 어머, 어머, 땀들었어... 차!차!차! 3차차 1. 응원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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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빵야. 다시 가, 뽀뽀. 그렇지. 잘합니다, 잘합니다. 지금 시선 안 좋아해요. 다시 가, 뽀뽀. 고쳐. 표정. 다시 가, 뽀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뜨거, 뜨거. 잘하셨어요? 실수 안 했어요? 너무 잘했죠? 대단하십니다. 순식간에 끝났어. 순식간에 지나갔대. 한 달만. 괜찮았어? 무대는 1분 20초지만 그 몇 배의 시간을 저기다 투자를 하고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보람차입니다. 굉장히 보람차. 보람차고요. 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라.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막 의지가 되고 막.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나요? 어? 3위 1위. 3위 1위. 300명? 3위를 잠깐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3이 3장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몇 명 중에 3인지를. 너무 아쉽다. 이렇게 끝나냐, 여보. 나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 1분 3초가. 와, 진짜 근데. 진짜 순식간에 딱 끝나봐. 오셨다. 아, 지우수야. 어때갖고. 한 달 한 달. 그래도 경기 내내 저도 심장이 그냥 쿵딱쿵딱 깨어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아, 진짜 박지우수님 만나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유, 뿌듯하다, 뿌듯해. 고개 맞춰서 끝까지 한 것만으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여보. 자기가 눈빛 보는데. 이 부부 생활에서 못 보던 눈빛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끼를 부리고 다니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콩냥콩냥. 신기한 건 제가 집에서 화려 엄마랑 말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이 대회를 앞두고 저도 모르게 교감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유, 저 봐봐, 봐봐. 둘이, 둘이 이제 만화가 돼서 저렇게 막 의지가 되고 막. 그 둘이 뭔가를 해나가면서의 단합이 잘 되는 게 있더라구요. 탁 탁,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맞아주는 게. 굳이 이게 아니어도 같이 사는 부부는 같은 곳을 쳐다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부가 하나 돼서 뭔가를 성취하고 잃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